블로그는 시작만 해도 상위 5% 포기 안하면 상위 1% 안녕하세요 이사양 접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드센스 품앗이 있잖아요. 애드센스 품앗이는 하나죠. 광고 서로 클릭해주는 거 클릭당 금액도 있고 여러 번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수익이 나는 건데 제가 이거 애드센스 품앗이 하라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니겠죠. 설령 걸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양 접수 채널에는 어울리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왜 댓글에 답변을 안 들어주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이 영상 보고 오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댓글 정책이 이번에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열흘 전이죠. 바뀌었으니까 이거 보고 질문에 대한 대답 원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애드센스 품앗이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성행하는 품앗이랑은 다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애드포스트가 있긴 하지만 그전엔 없었어요. 지금도 애드포스트 눌러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품앗이라는 표현을 블로그에서 언제 쓰기 시작했냐면 체류시간, 좋아요, 하트 눌러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웃 추가하는 거 그리고 댓글 달아주는 거 이런 품앗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요 점수가 있었고 댓글 점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근데 이게 누구나 다 하고 품앗이라는 건 하니까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이거 두 개 합친 비중이 40점 정도 됐는데 이제 너무 다 하니까 비중이면 5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효과가 없는 수준이죠. 의미가 없어졌고 2호 숫자도 그랬는데 없어졌고요. 지금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팬이 있잖아요. 팬 숫자도 몇 천명 이상 이런 게 있었는데 뭐 다 품앗이 하니까 의미가 없어졌죠. 가장 유리했던 거는 체류시간입니다. 그래서 품앗이 방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면 체류시간을 예를 들어서 1분 혹은 30초 정도를 채웠다는 거를 카톡방에서 인증을 했죠. 체류시간까지 따라왔다는 거는 칭찬할 만합니다. 이것도 네이버 알고리즘이 우수울 때나 했던 거고 지금은 동일한 IP에서 동일한 계기로 체류시간을 늘려주는 것 따위로 상위 노출이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애드센스 품앗이라고 하면 뭐냐면 글이 있고 광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광고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클릭해주는 겁니다. 절대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걸 클릭하면 광고주 돈이 나가잖아요. 광고주가 3천만원 한 달에 광고비용을 책정했는데 막 고정적으로 서로서로 클릭하면서 천만원, 천오백만원이 금방 소진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광고주 해보시면 아는데요. 엄청 예민합니다. 광고비를 3천에서 5백으로 딱 내리죠. 이러면 구글이 엄청 싫어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수익 지급을 안 하거나 계제 제한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곳에서 앞으로도 이 사람이 실제로 의도적으로 어뷰징을 했거나 품앗이를 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광고주에게 피해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계제 제한이겠죠. 일단은 광고주 피해를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건 고의적이다. 분명하다. 이건 불법적으로 한 게 맞다. 그러면 계정 정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지당하신 분들 중에 억울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계제 제한에서 광고 위치를 수정하거나 광고 배치를 수정하거나 혹은 누군가 공격을 하고 무역클릭을 하면 그거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단계이고 정지까지 가셨으면 사실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미국에서 블로그를 보면 이 내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나가기 전에 광고를 눌러주는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천에 있는 셰프님이 하시는 파스타집이 있어요. 그거 소개해 드리면서 아주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착각을 하신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는 내가 글을 써서 사람들이 내 광고를 클릭해 주면 나한테 수익이 떨어지니까 한국도 고마움의 표시로 눌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구글 애드센스와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광고주입니다. 광고주입니다. 애드센스는 이걸 알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무조건 광고주 위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진짜 많이 벌기 위해서는 우리도 광고주 위주로 돼야 됩니다. 그냥 내 글을 보고 도움이 됐다는 의미에서 광고를 클릭했을 때 광고주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왜요? 이 광고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 글을 읽은 사람은. 근데 그냥 고맙다는 의미로 클릭한 겁니다. 실제로 광고주에게는 이 광고에 들어와서 이 광고주의 제품을 사가거나 이 광고주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야 효과가 있는 건데 단지 이 포스팅에 대한 고마함의 의미였다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애드센스나 나 둘 다 이게 안 좋아요. 왜요? 광고주가 광고위를 빼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말하는 고마함의 표지로 광고를 클릭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 정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로우 글이고요. 광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애드센스나 티스토리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시장만 해도 상위 5%라고 그랬죠. 그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고 이런 기본적인 광고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쪽 문화권은 워낙 오래돼가지고 광고주의 마음을 알겠죠. 이 글을 읽었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광고가 여기 떠 있습니다. 그러면 눌러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이거랑 관련된 광고다. 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검색자는 내용을 충분히 보겠죠.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두 개가 떠 있는데 이 두 개 광고는 이 글과는 전혀 관계없는 글입니다. 이거 찾아 들어왔는데. 그럼 안 누를까요? 네 안 눌러야죠. 근데 이 내용을 찾아봤지만 이 내용과 관련이 없는 광고이지만 평소에 내가 좋아하고 궁금해했던 내용과 관련된 광고. 예를 들면 맞춤 광고죠. 아까는 몸맥 광고였고. 맞춤 광고가 실렸다고 하면 들어가 봐도 될까요? 들어가 봐도 되죠. 왜요? 이 사람이 평소에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한 맞춤 광고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는 글을 잘 쓰고 광고를 배치를 잘 할 의무도 있지만 단순히 검색자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광고에만 들어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터넷 광고 생태계의 소양을 갖춘 문화권에서 이런 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문장으로 쉽게 말했을 때는 고마움을 표시로 클릭해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관심도 없는데 클릭하잖아요. 보지도 않고 실제로 수익이 안 나잖아요. 광고주가 난리가 나죠. 우리 생각처럼 그냥 고마움을 표시로 그냥 클릭했다면 무효트레입이 되거나 게재 제한이 걸리거나 그렇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팀장님 계시죠? 조팀장님이 이제 휴일장애나 보험보상금, 교통사고, 압박골절, 십자인대파요 이런 거에 대한 손해사장 전문인력으로 상담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이 저에 대한 좋은 의도로 여기 지금 카카오톡이랑 폰메일이랑 전화상담 있잖아요. 다 제 거 통해서 무료상담이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저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여기에 막 문의를 넣는 거예요. 실제로 다치지 않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문의를 막 넣는 겁니다. 문의를 넣을 때마다 조팀장님의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조팀장님이 좋아할까요? 절대 싫어하죠. 문의를 넣을 때마다 조팀장님의 비용이 나가지만 그 비용이 저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왜요? 조팀장님이 광고주로서 저와 관계가 단절되니까 물론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조팀장님한테 상담은 그냥 하셔도 돼요. 건당으로 제가 받는 게 아니니까 궁금하신 건 언제든 상담하셔도 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주와 저와의 관계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광고주, 직접적으로 돈이 나오는 광고주 중심으로 이 생태계는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 글을 쓰시고요. 여러 번 하네요. 광고가 달리고 달리고 맨 밑에 뭐라고 쓰냐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를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의도는 좋죠? 이거 글이 좋으면 클릭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고 그냥 선한 마음에 광고에 대한 어떤 생태계나 메커니즘을 모르고 그래 내가 여기서 도움받았으니까 그냥 클릭 한번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뭐가 와요? 게재 제한 옵니다. 이런 선한 의도로 했는데 하물며 푸마시를 한다. 티스토리를 하고 애드센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광고 클릭을 해준다?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를 하든 와이파이를 바꿔주든 PC를 바꾸든 한다? 그래서요. 혹시 단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 카톡방이죠. 카페에는 자료가 남아서 그렇긴 하지 않습니다. 단톡방에 애드센스, 푸마시 하자는 말이 있으면 두 가지입니다. 1도 모르는 사람, 네이버 블로그만 하다 온 사람이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관리자 있죠? 왕관 있죠? 관리자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선 옮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괜히 이런 거 애드센스, 푸마시 하다가 티스토리 그냥 그만두는 사태까지 가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애드센스, 푸마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랑 이유를 알고 정말 깊은 취지를 알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이 있는데 안 먹는 거랑 없어서 못 먹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우린 다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게 알고 안 하는 거랑 그냥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애드센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구글 그리고 우리 블로거죠. 둘은 같은 편일까요? 다른 편일까요? 완전 공동체입니다. 애드센스는 누굴 위해서 움직여요? 광고주를 위해서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블로거는 누굴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광고주. 철저하게 광고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요. 광고주 마음을 몰라주고 광고주 화나게 하는 블로거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 광고주를 위치해야 되는데 이런 블로거도 제재하느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애드센스가 간절히 원하듯이 광고주를 위한 블로그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어뷰징 하지 마시고요. 품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좋은 글 쓰셔야 됩니다. 광고주의 수익이 올라갈 만한 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애드센스 홈페이지 가면 지금 내 블로그에 어떤 광고들이 뜨는지 이렇게 광고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광고를 찾으라 그러셨죠? 물론 단가가 높은 광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단가가 높은 광고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이시면 마음에 드는 광고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확신 있게 홍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광고가 내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장입니다.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고 이걸 못 팔면 대금을 못 해가지고 부도납니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게 누굴을 위한 거예요? 광고주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에 만약에 검색자가 들어오고 여기에 딱 맞는 광고가 실리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뭘 하고 싶으시냐면 검색량이 엄청 많은 거 쓰고 싶으시죠? CPC가 엄청 많은 거 쓰고 싶으시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라톤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저는 달리기 잘 못해요. 49.195km죠. 처음 달리는 사람이 49.195km를 달리면 가장 잘하는 거죠. 그리고 1등하면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는 49.195km짜리 마라톤에 나가서 동네에 대회든 아마추어든 나가서 1등을 해야지. 비상식적이죠. 처음에는 1km, 5km, 10km 마라톤, 하프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검색량도 많고 단가도 높고 치료시간도 높은 글을 쓰는 게 좋은 건데 그거는 마치 처음부터 49.195km의 거리를 1등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을 잘 쓰는 게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1km 지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달성이 되면 그러면 그때 CPC 단가가 높은 광고를 잘 써보세요. 이게 달성이 되면 이제 검색량도 많고 CPC 단가도 높고 1km도 뛸 수 있는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블로거들을 오래오래 써오셨기 때문에 순서대로는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장착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지 블로그는요. 포맛이 이따위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로 절대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자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모르고 하면 좋은데 알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맛이 프로그램이나 자기 전자책 혹은 개인 강의 이런 걸로 꼬시는 겁니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애드센스 푸마시는 불가능하고요. 미국이나 영어권에서 말하는 감사의 표시로 눌러주는 거는 그냥 무작정 누르는 게 아니라 실제 관심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색자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